구원 요청 접수 완료 골칫거리들이 있는 좌표를 알려주시죠 골사인 접수 완료 여, 뭐 좀 도와드립니까? 우리 차례다, 스톤브링어 레이디 퍼스트 어이, 많이 기다렸나? 잡아먹고 싶은 귀염둥이들 천지구만 진격할 시간이다, 제군들 가보자고, 제군들 짜릿하게 가보자고 짜릿하게 해주지 짜릿한가? 아프냐? 가볍게 두 번 가볍게 두 번 어이 컴온 한계를 넘어보실까? 한계 측정을 시작하지 잘 봐두라고 잘 봐두라고 좀 거치적거리는데 누나가 까불지 말랬지 이거 꼴사나운데 쪽팔리구만 제법이군 좀 하는데 이 주먹으로 얼마나 많은 걸 바꿀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다다르기 전까지 제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건 명확하죠 그러니 그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먹으로 얼마나 많은 걸 바꿀 수 있을진 모르지만 한계에 다다르기 전까지 멈출 일은 없다는 건 명확하죠 그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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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